서울시가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서울시내 전통시장 369곳의 소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우선 화재 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소방도로의 경우 좌판을 비롯한 적지물이 길 양쪽 황색 실선을 불법으로 침입해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합니다. 또한 화재 초기 진화에 필수적인 소화기 작동상태와 교체 연수 경과 실태를 확인하고 교체 시기는 남았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소화기가 방치됐는지도 조사합니다. 시는 이외에도 발견된 개선사항들은 자치구의 행정지도를 통해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선 미 이행 시에는 과태료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